산소 절단기 및 가스용기 평상시에 가스용기는 통풍과 환기가 잘 되고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저장소에 보관하고 작업 및 운반 시에는 전용 대차를 사용합니다 가스용기 밸브 구간에 역화방지기 및 게이지를 설치하고 심하게 부식, 변형, 사용기관이 경과된 가스용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불량한 호스 사용 금지와 호스 접속부는 전용 조임기구를 설치합니다 작업 시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작업 후 잔여 불티를 확인합니다